5월 5일 화요일 21차 22시 13분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어린이날입니다. 카밀 운행 38km 이상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잘 소화를 했고요. 내일도 똑같이 거의 같은 거리 37에서 길면 40km까지도 운행을 할 것 같습니다. 내리막 위주이고 코스가 되게 평탄한 편이기 때문에 오늘보다 오히려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벽은 아침 7시에 일찍 출발할 예정이고요. 적어도 오후 4시나 5시 전에 목표 운행 거리를 채우고 종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운행은 어제 워낙 늦게 잠들어서 잠을 길게 못 자서 생각보다 컨디션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막 졸려서 비틀비틀 되기도 하고 했는데 나름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한국은 5월 6일이겠죠. 5월 6일은 벌써 1년이라는 세일이 지났네요. 작년 생일로부터. 작년 생일 같은 경우는 그때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생일 당일 빼고 당일날은 딱 그런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뭘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잘됐습니다. 네네. 빨리 지나가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내든지 요? 마지막 동지의 Robin 바로요. 성그를 깨어들어 이것이 어떻게 지내든지 어떤 결과가 감사합니다.